좀 거얀 거 같긴 해 그치? 그쵸 조금 밝게 하는데 왜 밝아졌지? 오빠가 카메라 버튼을 켰어요 뭐? 또 왜? 뭐 해보고 뭐 하게요? 혜연아 오빠 뭐 건드려 아니야 이거 상관없어 나 그 정도는 알지 배꼼이래 배꼼 왜 읽어? 응? 왜 읽어?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게 해 아 왜요? 입안에 사람이 음식을 씻고 있다가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거 입안에 씻고 있는 거 아는데 굳이 입을 별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? 아 진짜? 그럼 치과 갔다 왔는데 아 아 박았어요 이 생겼어? 아 보여주는 거야? 네 사람 입속은 다 똑같네 너무 하얗지 않니? 너무 무민같이 나오는데? 오빠 약간 무민과잖아요 그치 값이 바뀌었나요? 이 아 근데 여기 자체도 약간 좀 밝네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나? 아니면 좀 위로 올려서 한 건가? 조명이랑 가까워져서 조리개를 닫아라 아무 말이라도 던지지 마 어? 어? 오빠 또 놀랐다 오늘 돌아왔을 거 같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뜨거든? 또? 아 근데 뭘 눌렸어 빨간 새끼 떴어 이거 구할 수도 없는 카메라입니다 잠깐 그 여러분 열받아 하지 마시고 혹시 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어? 이분들 눈뽕 시키니까 다시 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좀 나아졌나? 다시 한 번 여러분 맨인 블랙이에요 맨인 블랙이 보여요 언니? 이게 좀 평소보다 높은 거 같긴 한데 아니 높아요 조금 높아져서 그런가? 그래서 난 높다고 이게 갑자기 하얘질 리가 있나? 그냥 지나면 되고 그럼 잠깐만 이거 꺼볼게 조명을 씌우니까 좀 어두워졌어가지고 일단 조명 한 번 꺼보고 해볼까요? 이 상태 어때? 어? 똑같아요 옛날이랑 이 정도면 비슷하지 않아요?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든 조명을 때리진 않고 있다 저번이랑 이제 똑같아진 거 같지 않아요? 다리를 벌리는 거 같아 다리 벌려보라고요? 한 명만 지시해 아니 얘가 좀 이쪽만 좀만 더 얹으면 됐지 맞아요? 그럼 뭐가지 올린 이유가 없잖아 응 또 뭐가지 올리는 거야 이래놓고 야 이러면 뭐하러 내려와 그러면 다시 다시 한 이유가 없어졌어 언니 도돌이표 안 해? 다시 이거 내리고 더 올리고 위치는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라고 그러니까 내려볼까요? 왜 다리를 벌린 다음에 모가지로 올리는 거야 그냥 오늘 이렇게 가 내일 또 달라질 거야 아니면 오빠 우리가 좀 내려가요 말도 안 돼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왜요? 똑똑한 얘기였어 왜왜? 책상 맞춰야지 책상이지 아 그러네 오늘 얘기한 거 중에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 왜 자꾸 잔칼라가 두꺼워가지고 자꾸 눌러 왜 버튼을 이런 데다 만들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울이고 보세요 이렇게 네 뭐 운동도 할게 어 됐다 오케이 그리고 됐어요? 모가지로 올리자 얜 뭐야? 응 어 가장 좋은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불 켜? 불 끌까요? 불을 한번 켜보자 얘를 좀 달려놔지 많이 크흐 아까 처음이랑 똑같지 않아요?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운행이 끝났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랑 평가 된 거 같아 할까요? 롤루키스 운행 끝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네 인스타 여신 모든